초콜렛 공장님 어서오세요 병선양도 어서오세요 지금 게임을 접속을 했는데 화면 왼쪽 아래에 배고픔 표시가 있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상태 표시에 배고픔 수치는 꽉 이게 뭔 상황이야 화면은 엄청 번쩍번쩍 빨갛게 번쩍번쩍 일러머 스님님 어서오세요 우측 최하단에 내 피는 반피에 가까워지고 있고 근데 그 위에 위에 푸드는 왜 차있을까요 확인꼬 와이피님 어서와요 내 푸드 100인데? 푸드 100인데? 피는 자꾸 줄고있어요 나 이거 왜? 왜 이럴까? 땡이 어서와요 수제이님 다니세요 우선 뭔가 먹어? 나 왜 이래 땡양 쓰지컷 두개 감사합니다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땡양 나 어디로 나가 고맙습니다 땡양 여긴 어딜까? 나 어디로 나가면 될까? 나와라 횃불 쌈박하게 어 나 지금 배고픔 수치가 없어졌어요 어? 아크 왜 왜 이래 오마이갓 서버 제접 밀샘도 서세요 와 한강 바람이 세가지고 뭐 습한거 못 느꼈습니다 그냥 더웠어요 어 우리 기가가 있네 근데 안장이 없네 브론토도 두 마리이고 짜유양 하이 아 이거 우리거 아니구나 야생 야생 120 야생 120 허나 위 서버의 만납은 150 너 죽는다 임마 확 기가로 밟아버릴까보다 어 쨔쨔쨔 얼른 도망가 차준행님도 어서오세요 기가 한 마리 더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공룡오리 도와야 될텐데 저 지금 이제 샤워하고가지고 호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시멘트 쪼꼬양 기가 120자리였는데 민미 기절 시켰어요 어우 눈아퍼 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쾌나 힘드서오세요 아 시멘트 쓰면 안돼요? 왜요? 기가 안정에 시멘트 들어갔나? 우선 만든거는 쓸게요 제가 하고 저기 비버집 하나 털고 올게요 비버집 털고 올게요 제가 따로 내가 비버집을 털고 올게요 우리 놈들 나한테 또 너무 뭐라고 하니까 어쩔수없어 나 일하려고 했는데 아 태블릿 올려야되요 비버집 털어러올게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미 시작을 한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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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쌈밭 진짜 피곤하다 자유형 뭐가 미워요? 꼬라지가 진짜 안좋아요 좀전에 우리님들은 잠깐 봤죠 저희 꼬라지를 세븐일레븐님 하이 지금 바로 비버집 털고 오겠습니다 어딨니 비버야 아 비버린다 예약 아리젠가 맞아 나 지금 배고파 질렀는데 이럴때 필요한건 뭐? 졸리요 엄마 태블릿님 어서오세요 나 칼국수 안먹어 먹지마려 우리 엄마 그걸 굳이 먹을 필요가 없죠 일상님도 안녕히 하세요 동맹을 누구라 하세요 어떻게 하는걸까요 우선 다 먹으리맨지만 챙겨놓고 초님도 있어보시기로 하셨어요? 그래요 우리 회장님이랑은 맺어야지 회장님이랑은 뭐 동맹을 맺어도 저는 불만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아 나 천둥소리 보소씨 니가 여기 왜 있니? 이제 저희 다 털러오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비버집이 없으면 어떡해 근데 어저에 저희 아프리카 첫페이지에 저희 시빌티비 떴던거 일회상인거 같애 물론 아프리카소씨 물론 아프리카에서 뛰어주는 것도 한번이겠지만 어제 들어오셨던 시청자분들은 오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서 가만히 안 들어오는 부족들 다들 털러오지 않으세요 그렇지 단스 서버에서 우연히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던 분들 우리가 지금 한국 서버 들어온걸 이미 들어왔겠죠 지금 이 서버에 적이 엄청 많아요 할라님이 우리 들어온 이후로 아크카페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서버 들어오는 사람 많을겁니다 똥처리협자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세요 똥처리협자님 우리는 지금 공공의적이에요 여기 며칠내로 우리 털릴 것 같아요 똥처리협자님 어서오세요 우리는 지금 공공의적이에요 여기 비버 때문에 없는데 티티양 물놀이 하고 왔어요? 이번 물놀이에 노출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나요 아 나 어제 저기 캐찰테밍였던 기후... 호수를 못찾겠다 이게 뭔데 철이 이렇게 많아? 러빌형 알러빈형 안녕하세요 알라비우 알라비우 아 또 길이 울었다 미치겠다 나 진짜 돌아가신다 여기인가? 여기 돌다리 봤던 것 같아요 아 선글라스 하나 못벗었어요 물놀이하는데 그나저나 오늘 이 서버 들어오는데 한국서버인데 뭐 핑이 200까지 올라가? 비버 땜을 찾아서 비버 땜을 찾아서 아크가 유료게임만 아니면 할텐데 그니까요 최적화도 안되는거 정식 발매될 때까지 무료화 좀 하지 사람들 재미 좀 보고서 정식 발매되면 그때 유료로 바꾸면 되는거지 지금 이 서버가 할라님이 개인적으로 여는 서버인데 본인 컴퓨터로 우리끼리 들어왔을때는 핑이 아주 훌륭했거든요 찾았다 지금 홍보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핑이 200까지 올라가네요 역시 개인 서버는 좀 위험한거 같애 쟤네 여기 왜 또 있니? 일로사우루스 니네 여기 왜 있니? 일로와봐 일로사우루스 하고 여기 비버들은 뭐하는거야 집도 안짓고 야 내가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잖아 비버들아 겁나 게을러 일로사우루스를 지나서 뭐 요즘 며칠 동안 계속 닉네임까지는 말하기 뭐하는데 어떤 분께서 오셔가지고 본인 서버 열었다고 놀러올 생각 없냐고 계속 모르셨죠 이 서버 어저께도 이틀찹니다 이런데도 계속 넘어오라고 하고 붉은악마 크리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기 사척자님이 ETM 할때부터 계속 공부하고 생겼다고 하시더라구요 기가발견 기가발견다 만환경이 없다 네 티티님 그분 기가발견 이거 할래요? 레벨을 못보겠는데 요자리 할래요? 좌표대축 여기에요 집에서 멀지 않아요 야생이네 움직이네 여기 여기 나가면 바로 해안이죠 안녕하세요 둘다 바지시님 태밍 태밍된거 아닌거 같은데요 나 근처 갖다 물리면 큰일나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야생맞아요 자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시멘트 찾으러 왔다가 기가발견하지요 지금갑니다 그래 오세요 여기 일로들 걸리적거리니까 걸리적거리니까 기가 밥으로 줄까요? 우회할래 우회할래 우회할라고 일로와 뺑냥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우리 뺑냥 뺑냥 고맙습니다 뺑냥 야 일로오라고 야 너 때문에 네 친구 안오잖아 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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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에 불 나는 것들이 우리 기가 저 위에서 공격하면 될 것 같아요 널찍하고 좋네 킬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킬킬님 삼삼님도 어서와요 이 위에서 단체로 이빨 갈게 되면 되겠죠 하고 기가 테이밍할 때 기절수치 빨리 올리는 방법은 만약에 두명이 독화살을 쏜다 했을 때 한명은 독화살 한명은 독총 번거라가면서 쉬지 않고 쏘면은 기절수치가 쫙쫙쫙쫙쫙 업 업 힙업 계속 올라갑니다 꿈꾸는 기분은 힘단이 하세요 배고픔 250 남았어요 지금 120짜리 기가도 기절시켜놨고요 에스일루션 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삼님 기부님 잠깐 튕기셨나보네요 벌써 기가 두 마리 있는 부족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기부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어저께 저희 방 처음 오셨던 분이신가요 저 지금 나 지금 할게 없다 저기 오시네 초콜릿님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감히 공중전으로 나한테 붙자고요 야 나 드래곤 라이더야 너 어디서 까불어 꼬리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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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유턴이다 유턴 오늘 처음이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꿈꾸는 기부님 진진바바님 안녕하세요 보통 캠방 많이 왔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샤워하고 와가지고 꼬라지가 너무 앉아와서 캠을 안 틀었습니다 오늘 이게 85렙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해진진님 초코님 이 위에서 할까요 우리 아르지는 스테미너 바닥 오케이 생각을 못했네 제가 요즘 계속 스테미너 관리를 못해요 아 하고 내일은 제가 새벽같이 움직여야 돼가지고 오늘 방종은 새벽 1시 이렇게 그것도 좀 오버해서 여기서 그냥 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툭 튀어나온 바 위에서 딱 요정도에서 쏘면 되잖아요 초코님 저기서 쏘시네 구경가야지 괜히 형 어서와요 저러면 이미지 안들어가지 않나요? 안가두면 혼끼나요 무조건 가둬해야 함 안가두면 튀어서 여기 베이모스 하나만 살면 될 것 같은데 철베이모스로 제가 지금 머리도 안 말랐고 아주 상태가 엉망진창인데요 오늘은 먹방 안하는데 오늘은 먹방 생각이 없어요 야 이렇게 초코님은 가시고 초코넨과 아르제는 가고 헐 헐 템 다 저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저쪽에서 기가 테이밍할 때 아르제는 좋나요? 시체가 안보이는데 나 미치겠다 기가 멀때 빨리 가야되는데 기가 멀때 빨리 가야되는데 시체가 안보여요? 템 많을텐데 아우씨 템을 챙길라야되요 오케이 기가 멀어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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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우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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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τη 아 우왁 우왁 띵 우왁 uz 우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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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즤 sings 왁 오오오오오! 야의 씨 물 밖에 야 임마! 이렇게 템은 사라지고 템이 어디있는 걸까 아 꾸꾸는 기분은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고 감사합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캠 다시 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급하게 들어오느라 지금 준비도 못했고 내일부터는 캠 틀겠습니다 가방이 어딨어요? 니꼬야님 소인형님 어서오세요 어저께 저희 방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얘 또 왔다 으씨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된장 네 안녕하세요 소인형님 어제 들어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쓰담쓰담 인사를 아예 지워버렸었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도 못봤네 아 나 한정하죠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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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개때문에 전방을 보이지가 않고 11림 시체에 초코님이 생긴다 초코님 시체는 우리 초코님 시체는 본인 시체가 더 중요하시는데 제거에 저기 철곡밖에 없을텐데요 과일이랑 내 군것질 과일이랑 아 머리아퍼 아유아 사운드 죽인다 호수가 이철코수였나 기가 여기 발견 아우 신경질라 씻 이거 어디갔어 죽었니 당기당기형님 안녕하세요 아 죽었네요 아 죽었네요 아 그러지 같이 찾아야죠 이제는 피라뇨가 두렵지 않아 나에게는 죽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체가 아까 중앙에서 죽은 것 같은데 시체가 아까 중앙에서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센터 맵은 진짜 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피라뇨 피라뇨 초코님 뒤에 피라뇨 오우씨 이것들 다 고려보소 여기까지 안왔잖아 이 위에가 바위니까 제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이쯤에서 죽었을텐데 왜 시체가 없지 아 피라뇨 피라뇨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사주경계하면서 도둑입니다 안녕하세요 망할 시체가 없어 별것도 아닌게 도대체 어디서 죽으셨길래 시체가 증발을 해버렸었대 시체 이거 없으면 저거 기가 테이밍할 거 아예 준비하고서 싹 가져오셨을텐데 초코님 이쪽으로 기가 오고있어요 기가 어 얘네 다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우리 새들 다 어디갔어 기가가 주변에 와서 새들 올려놨어요 여기 올려놨다가 또 다 죽는거 아녜 애들 수진향도 오셨고 아이씨 나 착 먹어야 되는데 4시째 저쪽에 있는데 미치겠네 랑님 어서오세요 4시째 저기에 있는데 기가 옆에 기가 나 눈치 챌려 어떡하지 내 창 내 창 젠장 여기서만 지금 두 번을 죽었어 기가 저거 유인해 올까요 아임 콜드 아 초코님이 챙겼어요 저 두 번 죽었는데 두 번 다요 아이고 저쪽 기가는 거의 다 끝이 났나봐요 아이고 저쪽 기가는 거의 다 끝이 났나봐요 아이고 저쪽 기가는 거의 다 끝이 났나봐요 배는 안고 끄지만 미리 뿌려두기 챙겨두기 저장해두기 어디에 돼 뱃속에 널 내꺼로 만들게였어 저거 어떡하냐 지금 제 테이밍을 도구 뭐뭐 있어요 어느정도 준비돼있나요 처음에 아까 기가가 저기 있었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죽기 전까지는 준비 끝났었죠 지금 시체를 못찾고 있죠 제가 집에 와서 준비 좀 해 올까요 기절시킨거는 이거 말고 다른데 있는 기가요 기절시킨거랑 얘까지 하면 저희 기가 세 마리입니다 우리집 어디야 우리집 어디야 오우쉣 오우 오우 개캎놀 격캎놀 알로사우루스 한 마리씩은 별거 아닌데 때거지로 몰래 댕겨서 고기를 힘들어요 쿠거 200몇자리로 알로 6마리랑 붙었는데 진짜 한 방만 더 몰리면 죽는 상태에서 간신히 6마리 다 죽였습니다 저니까 가능했지 제가 가서 독화살 좀 만들어봐요 어떡해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 필요 없는 애들 집에 좀 갖다 두고 그렇게 할까요 여기 뭐 수진양거랑 초콜릿님거 푸테라 두 마리만 두고 저 푸테라랑 아르진 한 마리 데리고 하면 되는데 쪼레 일단 기가 가두고 시작해요 요거 요거 쪼레 데리고 갈게요 46 지금 밀사님이 이거 쪼레 집에 갖다 놔도 되지 않아 집에서 나코틱 작업 중 아직 저쪽 기가 안 끝났는데 하여튼 여기 불필요한 거는 갖다 놓을게요 아 이미 기가 끝나고 집에 데려왔어요 최고님 안녕하세요 아르제는 놨고요 착륙 착륙 쫄해봐 가자 너 너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니요 언더홀드랑 상관없이 기가하고 있습니다 기가 이 아래 지금 야생기가 있어서 호흡하려고요 가자 네 여기 건너편 요쪽이 언더홀드 입구죠 수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지하동굴 타고 들어가면은 언더홀드 언더홀드 아우 저 쪼렙다 못따라와 얼마나 기다려야 되니 앵글 vs 투니맨 안녕하세요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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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면은 여기 기가 두 마리 기가 두 마리죠 기가 두 마리죠 기가 두 마리죠 다음은 여기 주름 어디갔어 포트라지온 46 무기 기가 두 마리 보다 오줌 나는구만